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대혼란인 상황이죠. 이번 정권의 그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현재 그 경제부총리 마저도 전세 난민이 되었다라는 조롱을 받고 있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소식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전세집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막 줄을 서가지고 전세집을 구경을 하고 있고 그나마 나온 전세 물량이 있으면은 그거를 막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질 않나 또한 전세집을 구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사람들이 전세집이 나오면은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전세집을 보는데 돈을 내고 봐야 한다는 등 또는 전세집을 구할 경우에 집주인에게 뭐 사례금을 주는 뭐 이런 시세 형성까지도 되고 있다라는 뭐 이런 소식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식들을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현재 그 부동산 정책을 내고 있는 정부 측에서는 자신들이 낸 정책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있고 국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인데 이번에 정부 측에서는 자신들이 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남탓을 하고 자신들이 낸 정책 실패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듯한 괴변을 쏟아내가지고 이게 또다시 지금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 소식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19일날 이 설명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전세난을 소개하고 있는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입장을 표명한 내용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문제를 삼은 내용들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거나 전세 거려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임대차 관련해서 분쟁 상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소하는 추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측에서는 언론을 향해서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국토부 측에서는 이 언론 보도가 국민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저격을 했고 또한 현 시점은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위기 조기 극복하고 저금리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를 위해서 정부라든가 학계, 산업계, 오피니언 리더 등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면서 일부 자극적인 사례라든가 검증되지 않은 위축론으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토부의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의 언론 보도 좀 잘못된 거 있으면 국토부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팩트체크라든가 또는 자신들의 그런 다른 입장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도의 보도를 냈었지만 이번에 국토부에서 낸 입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는 것을 넘어가지고 지금 언론 측에게 정부 정책의 반환은 이런 보도를 내지 말 것을 지금 당부하는 내용 어떻게 보면 언론을 향해서 경고하는 모습으로까지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코멘트를 담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국토부 측에서는 최근에 5년 동안 전월세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전세 가격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불안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고 전세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거는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의 요인보다는 금리 인하가 지금 전세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국토부의 설명을 보면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부담이 줄어들어가지고 수도권보다는 서울을 선호하고 다세대라든가 연립보다는 선호하는 주택에 대한 전세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관점에서는 실수익이 감소를 해가지고 보증금 증액 유도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사람들을 완전 바보로 하는 듯한 말도 안 되는 괴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저금리 현상이 하루 이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전세값 폭등 관련해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번 정권에서 임대차 3법을 시행을 하면서 그 시점 이후로 지금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지금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밑도 끝도 없이 저금리 탓을 하고 있는 거는 완전히 괴변이죠 아니 저금리 현상이 임대차 3법이랑 같이 시작된 현상입니까? 저금리 얘기가 나온 게 언제인데 자기들이 임대차 3법 시행해가지고 조저먹은 정책하고 묶어가지고 지금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납득이 안 되는 괴변이죠 그리고 또한 국토부 측에서는 특정 달의 전세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서 급감했다라는 식의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통해서 신고된 계약건수를 집계한 자료로서 신고 건수가 추가됨에 따라서 거래량도 계속 변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측에서는 신고 건수가 누적된 이전 달의 거래량하고 아직 집계가 마무리되지 못한 현월 거래량을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현월 거래량이 과소 추정될 수밖에 없는 통계 구조라면서 이런 통계 해석상의 유의사항을 누차 알렸음에도 반복적으로 자료를 왜곡을 해가지고 근거 자료를 제시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국토부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반박 보도를 냈는데 이거를 납득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도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특히나 저금리 때문에 지금 전세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로 사람들을 완전 바보로 보지 않는 이상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며 특히나 이번에 국토부에서 낸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번 정권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들이 뭔가 잘못한 거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정책을 잘못 낼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분명히 잘못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좀 개선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그래도 얘네가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좀 뭔가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국민들의 그 삶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이라도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이 인간들은 뭐만 있으면 절대 잘못은 인정은 안 하고 무조건 남 탓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번에도 지금 언론 탓하고 금리 탓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책임감이 없어 보이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능력도 없는데 책임감도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행보일 뿐이죠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 성명에 대해서 전혀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완전히 압도적인데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면 그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 되는 거냐라는 비판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해외 순방도 지금 못 다니고 있으면 전국 순회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도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결과가 본인들의 의도하고 다르게 나타나서 비난을 받는 거면 그냥 잠자코 있어야 하지 않는가 왜 정부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냐 반박을 할 거면 입만 놀리지 말고 제대로 공부를 좀 해라라는 비판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현 정권의 그 열렬한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는 이 커뮤니티에 가보더라도 지금 전세난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이런 고민글이 있는데 이거 하나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클리앙이라고 이번 정권의 그 열렬한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죠 여기에서 웬만하면 현 정권의 그 정책이라든가 이번 정권 까는 얘기는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에도 지금 전세 때문에 푸념이 나올 정도면 이번 정권의 그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것인가 좀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연 소개를 좀 시켜 드려보면 안녕하세요 직장 위치 및 어린이집 등 다양한 이슈 때문에 서울에 거주 중인 회원입니다 마용성 중에 하나의 지금 거주 중인데 2년 전에 여기 들어올 때 주인이 오래 살 수 있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좀 무리해가지고 여기에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연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골 때리는 거는 아파트 전세 매물이 딱 두 개밖에 없다라고 푸념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전체 1200세대인데 여기에서 지금 전세가 딱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최근에 그 실거래가 대비 1억 3천을 올려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글쓴이는 진짜로 집값이 미쳐 돌아가고 있고 맞벌이라든가 직장 위치, 육아 등 때문에 경기도로 내려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로 미쳐버리겠다라는 이런 사연을 현 정권을 열렬하게 지지하시는 분들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남겼는데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여기에다가 또 다른 대깨문이겠죠 이 사람이 임대 계약 종료로 쫓겨난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 땡땡땡입니다 라고 이제 현 정권 쉴드를 치는 이런 답글을 달았는데 이번 정권의 그 임대차 정책의 문제점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집주인이 원래는 여기 들어와 살 생각이 없어가지고 자기들 살고 싶은 데서 살고 가지고 있는 집을 세놓는 것인데 이번 정권의 그 임대차 정책이 이 집주인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 세입자들을 내쫓고 본인들이 지금 실거주를 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세입자들은 갈 데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게 이번에 그 임대차 정책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지금 국토부는 자기들이 낸 그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고 지금 전세가 씨가 마르고 있는 것은 적읍니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떤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뭐 이번 소식은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일관되게 본인들의 그 정책 실패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국토부 관련 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측이 slides apart